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사회에 쌀나누기 행사를 갖고 10kg 쌀 200포를 지역사회에 전달했습니다. 우리 교회 전교인들이 함께 와가지고 동참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관심있게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. 어려운 시기에 같이 사랑을 나누며 함께 일어서는 아름다운 속초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. 한편 속초중앙교회는 2020년 대사회적 봉사를 위한 속초행복나눔 봉사단을 설립해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.